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단 누구나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뭐니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권력, 또 어떤 분은 명예, 그리고 지식, 또 어떤 사람은 처세술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260명을 70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하버드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천재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조사를 70년 동안 해보니까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가 보니까 관계를 잘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단지 15%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타고난 그런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관계를 잘한 사람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역시 여러분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왜 성공했고 행복한 사람들은 왜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가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관계를 잘한 사람이 85%가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고 나머지 15%의 사람만이 재능과 지식과 능력과 이런 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처세술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관계를 잘하는 것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축복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먼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먼저 남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고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일을 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에덴이란 말은 나훈이란 말인데 거기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그때부터 불행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과 이런 불행이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하의 후손으로 낳을 때부터 주인으로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죄를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 말고 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잃고 회복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보금 15장의 탕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도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는 거기서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아버지 집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실패했었는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애배하고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간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지금 내용이 뭡니까 야곱과 애서 애서와 야곱이라는 형제가 그 서로의 형제가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야곱이 형 애서의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빼앗다시피 그것을 샀고 또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그 형인 애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눈이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 야곱이 거짓말로 속여서 가로챈 것 때문에 이 형제의 사이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은 이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20년 만에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자신의 그 축복을 가로챈 동생에 대한 원한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이 지금까지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형 애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형의 그런 축복을 가로채고 형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다음에 20년 동안의 생활을 보면 어때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형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형 애서도 동생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20년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과 의의가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구에 대한 원한과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깨어진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회복이 안 되면 원한과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이 생깁니다 또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마귀가 귀신이 틈타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를 안 하면 그 집안의 마귀가 틈을 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다투고 화해를 안 하면 거기에 역시 여러 어떤 일이라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어떤 장노인 성도들과 성도들이 다투고 분쟁을 하면 그 교회 안의 마귀가 틈을 타서 그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기피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깨어진 인간관계를 여러분 해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여러분 메마른 그런 시대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보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걸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그런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심과 이기심 왜 이 야곱과 애서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바로 여기 야곱이 형 애서의 그런 축복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가로챘기 때문에 그 좋은 형제의 관계가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시기 질투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고 국민들의 큰 그런 어떤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그리고 영웅시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좋은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이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니까 그 요셉을 미워해 가지고 요셉을 애국으로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삭이 불레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백배나 농사를 지었더니 불레새 사람들이 와서 그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모든 우물을 돌로 흙더미로 쓰레기로 다 메우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삭과 불레새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이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이 너무나 대화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인간관계를 할 때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상대방으로 인하에 상대방으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서 그런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절제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그대로 폭발시키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이해심이나 배려심이 부족할 때 그리고 오해에서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일 등 많은 이유로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지금 원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관계를 해보게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과 삶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형과의 관계를 해보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형을 맞닥뜨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누군가 여러분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깨어진 사람을 만들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좋았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또 얼굴 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해야 나의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든지 그것이 연락되려면 반드시 깨어진 관계가 여러분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요하고 와서 애물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면 그의 애물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와 연락이 안 되고 애베할 때 그 애베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인간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은 이 애베가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인생 신앙생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용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아메? 상대방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형계를 용서하라고 너희가 형계를 중심으로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 우리가 보통 하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하면서 말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해가지고 크나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손해를 입히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치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면 주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먼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내 죄를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해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든지 안 빌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한도 끝도 없이 용서를 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해 가지고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은 우리의 자존심 어떤 체면 내가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줬다면 내가 실수로 그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줬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도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잘못한 사람이 먼저 그 잘못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관계 회복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와서 또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관계가 어려움이 됐는데 내가 가서 용서를 빌기 전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첫 걸음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소태 양태 이런 나귀 이런 걸 몇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형에게 보내고 사신을 먼저 보내고 또 처자식들을 보내서 막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닫히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웠지만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화목해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고린도우서 5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 자신이 여러분 깨어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여러분이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떤 인간관계가 막혀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되고 걸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 속에 그걸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그런데 나는 용서해 줄 수 그런데 저 사람은 용서를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너무나 그 아픔이나 상처, 배신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애서의 관계는 어떤 인정으로 혈육의 정으로 물질로 이런 것으로 회복이 되기 어려운 관계였어요 왜 너무나 그 상처가 깊으니까 이 여러분 상처가 깊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골마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는 빨리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회복을 해놔두면 나중에 더 크게 이것이 골마 터져서 삶에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내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용서하세요 그런데 도저히 목사님처럼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인간을 용서하냐고 절대 나는 용서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 인생이 불행하고 내 인생이 파멸과 고통의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네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그렇게 신호를 한 게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빨갛게 껴가지고 거기에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가시멸유를 쓰여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이 내렸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과 주님의 마음과 능력이 마면 우리에게 이런 부끄럼과 수치와 이런 아픔을 안겨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형의 그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형이 어떻게 야곱이 온다는 걸 알고 군인을 데리고 죽으려고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중의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달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형과의 관계를 해복할 수 있어요 물질로도 안 됩니다 인정해 혈육의 정에 다 호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폭강나루트에서 밤을 세우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거기 장세기 34장 여러분 거기 33장 4절 보세요 33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조금 전까지 군인을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오던 형 애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확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극적인 화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여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하게 됩니까 도저히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고 그 마음의 증오와 분노와 원안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어떻게 녹아져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야곱처럼 간절히 정말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때때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남들과 이런 것보다도 전에 좋았던 사람들 전에 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관계가 틀어지면 그 관계가 회복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가지고 점점 멀어지다가 몸이 어떻게 돼요 별거를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오잖아요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받아들인다는 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든가 어떤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여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그것으로 내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또 언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남남처럼 지내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져서 서로 정말 이웃보다 못한 그런 원수같이 지내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용서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용서할 수 있게도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아무리 가서 용서를 밀어도 용서를 안 해 준데 나는 더 이상 너를 받아줄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용서 이만큼 구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그럼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야곱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저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맞았어요 그리고 환도뼈가 깨져요 여기는 허벅지 힘줄이라고 하는데 환도뼈가 깨져가지고 야곱이 뭐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형을 변화시켜서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다 생각 안 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부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으면 아내는 어때요? 남편은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대할 수도 돼요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뭐냐? 아내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 절대로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돼 내 잘못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부족함 내 탓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깨어지고 변화될 생각하자 하나님 우리 남편 좀 파싹 깨뜨려 주세요 파싹 깨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내 좀 제발 하나님 좀 깨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 기도를 전음이 깨닫지 못해서 전음 좀 하나님이 깨뜨려 주세요 그럼 자식은 뭐냐? 우리 아버님 너무 안고한데 주님이 좀 깨뜨려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내가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제를 만나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서 분이엘은 하나님을 대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다가 깨어지고 변화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내가 먼저 깨져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먼저 깨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변하면 우리 남편도 내가 변하면 우리 아내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자녀도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그런데 우리는 나는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네가 변화되라 네가 깨져라 이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먼저 여러분 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목제멸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된다겠죠 혹시 또 믿은 다음에 깨어졌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는 게 관계를 회복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죽교로 돌아오고 교회를 멀리 했으니 교회로 돌아와야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 첫째 뭐 하라고요? 용서해야 돼요 아메? 용서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 무조건 용서해줘요 용서해줘 아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아직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봄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로 편의식이 하나 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은 그리고 겸손하신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 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 나에게도 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정결한 마음 이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가 하나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이처럼 합한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를 해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무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원 16장 7절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시는 원수하고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께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집에 돈이 많고 뭐가 별별 다 가졌어도요 여러분이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그곳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깃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의 비결은 그는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 만복의 그런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안식과 삶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그런 원안과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타고 그것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잃어버렸던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과 덕으로 평화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지금 어떤 분과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하루속히 정말 내일로 또 몇 달 일 한 달 두 달 몇 달 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더니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물질이 회복되고 모든 신앙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애소 애소와 야곱 정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정말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너무나 고리 깊고 상처가 크고 오래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정말 이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큰 상처를 받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만큼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